야 이거 능구렁인가요 저게 엄청 빨리 가는데 와 문양 멋있다 이름이 뭡니까 갈 길 가세요 갈 길 가십시오 부렁이 같기도 하고 뱀이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와 멋있네 이야 멋있어 아 여기 뭐가 있나보네 안 가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봐 안 가네 내가 갈게요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덕이 이렇게 많아 아 근데 다 고만고만한데 다 비슷비슷해 와 더덕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신기하다 진짜 구렁이가 구렁이가 나 안 내줬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